유튜브에 유튜브에서 이러 survivors!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 처음할 게임! 솨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AR 게임이 너무 적당한가요? 흠 여러분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게 되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현실이다 필립 케이덩 바람 바람 헐 악몽이었네 현실인 줄 알았는데 스포하지 마세요 저 처음하는 거라서 스포하시면 맞습니다 이걸 눌러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박사인가봐 문시씨가 추적용 시약 뭔가 이미지를 되살리는 그런건가봐 추적용 시약인게 오케이 맞죠 움직이기 위해서는 WASD키를 누르십시오 크아 정말 이 암레시아라는 게임 봤어요? 숟가락 떨어진거? 헐 이런 섬세함이 어 이거 뭐야 마우스를 돌려보실 보이실 수 있습니다 나가시려면 오른쪽 클릭하세요 후크드 로빈 맥코넬 와 이렇게 자막 섬세하게 다 했네 와 쩐다 마크 밀러와 다이애나 밀러는 원하던 휴가를 갖게 되다 뭐 어쩔저쩔고 소설에 대한 내용인가봐요 빛이랑 선그레스 이거 컷 커터칼 어 소리봐 쩐 쩐쩐쩐 우와 지금 약을 찾아야되는거죠 약 습하지 마세요 어 녹음된 내용이 있네 뭐야 뭐야 게이요 어 목소리 남잔데 이거 주인공 이름이 제시 아닙니까 사이먼 제시 아닌가 어 사이먼 사이먼디 사이먼 사이먼도 미니 사이먼디 오엠 아 여기 있네 노트북 메일 보내지 않았을까 신경조형 세션 다시 한번 저희의 연구에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검사는 토론토에 있는 페이스 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객원 연구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입일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사일정을 토요일로 잡아보겠습니다 확실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문시 주인공이 자렛 아 자렛이네요 자렛 맞죠 두통의 빈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게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 주인공이 뇌에 뭔가 충격이 있어가지고 뭔가 병원을 다니고 있나봐 흠흠 어 받는 사람 제시 아 메일 안 보내놨네 제시 그래 뭐 어이 제시 아마 또 까먹었을테니까 메일로 보낸다 내일 의사와 검사가 예약이 잡혔어 따라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거든 제시가 누구야? 제시가? 주인공 이름은 사이먼 잘했다 아닙니까? 맞지? 제시는 누구야? 누구한테 보낸거지? 아 제시가 아까 그 개구나 아 남자의 이름이지 제시 아 맞네 메일 보내놔야겠다 이게 내 내용이군요 이게 음 됐스 메일 보냈구요 노트도 있네요 뒤에 낙서한거 봐 크으 정말 현실감있다 이런 낙서 빨리 낳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와 이런것도 한글됐네요 쩐다 아일러브 한글 이건 뭐야? 시네마 버라이어티 궁극의 영화작지 12월 13일 극장개봉 진짜 개봉하는 영화 아니겠지? 어 시내 교통사고로 젊은 여성 사망 어 설마 아까 그 우리 악몽에 나왔던 그거 아냐? 그래서 이거 뉴스 페이지를 갖고있는거 아닐까요? 맞지? 어 아닐수도 있어요 사고의 원인은 그녀의 아이들에게 신경쓰인 나머지 아니네요 네 주인공 뭐 아니.. 뭐 그런거 아이들 없었으니까 크흠 어 맞나? 조수석에 있던 조수석에 있던 예슐리 홀 23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구급차량이 오기전에 폐출혈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그녀의 친우이자 운전사였던 사이먼 자렛은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아 결국 SUV에 부딪친 주인공네가 피해를 본거네요 음 여러분들도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거 설마 움직이나? 머리 달랑달랑거리는건줄 알았는데 역시 창밖은 맑구나 와 진짜 이 물이 쩐다 잘 만든거 같애 게임 헥! 불도 켜지네 우와 설마 물도? 오!!! 오ểu 내려가는거 봐 물 변기 물내려가나? 설마? 으아아.. 치약이랑 샤워실 에이 물 나오는거 보고싶었네 으흥! 아 맞아 여기 우리집이지 맞아 어 손톱깎기도 있어? 헐 대박사건 정말 게임에 물리엔진을 많이 투자했다면 안되네 당연한건가 디스크 없음 메시블리코일 주인공이 뭐 영화같은거 좋아하나봐 이런 소설같은거나 영화에 좀 관심이 많나봐요 그죠? 여기 불좀 키자 이거 뭐지? 누구한테 왔는지는 모르겠네 냉장고 와 피자 도시락 어 혜자도시락이다 이건 뭐야 이것도 피자조각이네 콜라 먹던거 어 도시락 많이있다 이거 스파게티네 돌리는 키 어 어 뭔가 그래픽 쩐다 잘 만들었네 똑같은거네 똑같은거네 양배추 어 뭐야 아하 나 우유가 울고있는 표정인줄 알았네 이거 우유가 여기서 아하 앙 나 먹어줘요 약어디? 흠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어 여깄다 가진 도구를 사용하려면 도구의 화면에 나타낼 때 어 누르는 사용 키를 누르면 됩니다 우와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게임 10원짜리를 핥는 맛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유바 10원짜리 핥는 맛이래요 이제 나가면 되나? 약 먹었으니? 어 나갈 수 있네 주인공 이제 병원에 가나보죠 뭐 지하철 어 맨인 블랙이다 맨인 블랙이 나오는 어디로 가는거지? 외계인 잡으러 가나? 어 노 숫자 씨네 윌 스미스 어 전 나왔다 누구야? 아 나네 어 친구한테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아 대타를 띄워준대 어 여자 샀다 일어서 빨리 잊어 잊어버려 그녀는 없을까? 그녀는 없을까? 그녀는 돌아가자 어 저기도 한글이네 헐 다음 역은 세인트 맨 패트릭 역입니다 오 이번 역은 세인트 패트릭 역입니다 어허허허허 뭐라고 말할까? 어허허허 어허허허 의자 자세를 손보고 있었는데 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 문시 박사님 우와 불 켜지는거 봐 여기가 여기가 그거야? 연구실이야? 근데 뭐 공사하는 것 같은 거네 공사를 하나 보네요 생체인식실 전화해봐야겠다 설마 이거 튄거 아냐 이거? 내 내 내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해서 이거 도망간거 아냐 이거? 오 이게 좋은데 있네 위치가 노트북에 보면 뭔가 비밀번호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검사 들어갑시다 폴 어디에 계십니까? 몇시간 안 남았습니다 사이렌 자레씨와는 연락했습니다 검사 들어가도록 하죠 접수계에서 당신 노트북을 봤습니다 벌써 와계신가요? 최대한 빨리 연락해주세요 어 뭐야 우리는 우리 갇혔습니다 보낸 편지함 오늘 연구소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아무도 우리에게 보안코드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었죠 보안팀에 연락해서 웨이 교수님을 연결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받은 다음 페이스 연구소 법무팀 책임자와 연결해서 연구소를 이용할 권한을 재할당 받았습니다 어 메일이나 전자문서로 암호를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메모를 남겼다고 하네요 메모 메모에다가 비밀번호가 있나보네 메모 시도와 실패 이건 아니고 음... 어 2 5 0 7 2501 2501인가 2507 2501 2 5 0 1 어 오 아 됐다 오오 여기 없네요 음... 파이어 호스 퍼스트 에디 아닌가 박사님 문시 박사님 어디 계시나요 어 어 여기 뭐야 오오 정말 전문적으로 실험하나봐 이거 오류 뜬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고장나게 있어 설마 아무도 없구나 가자 아 에이드야 어 여기 계시네 문시 박사님 어 안녕 너 들어왔어 사이먼 제로크 맞나요? 도쿄 웨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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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태국 사람같이 생겼어 태국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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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지 방금 좋아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되는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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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이게 뭔가 야메삄를 아는데 이 사람? 흐핰... 어... 이 사람이 뭐... 야매아냐? 이거? 그래서 여기 앉으면 되는거구만 돌파리 같은데 네 우와 설마 나 이거 그거 되는 거 아냐? 로봇캅 되는 거 아니야? 로봇캅? 1988년 7월 16일 생 치즈 어 뭐야 뭐지? 어떻게 돼가는 거?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헬로? 문시씨? 바닥에 피 짜고 있어? 뭐지? 이게 웃겨 헐 뭔가 잘못됐나봐 맞죠? 진짜 아무도 없어 짜증 나려고 하는군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보자 어떻게 돼가는 거야 여기만 반짝거린다 여기만 반짝거린다 이건가? 어 불켜지네요 뭐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서비스 콘솔 옴니틀 칩 설치기 서비스 콘솔 옴니틀 칩 설치기 누구야 누구야 어 애기만 또 색깔이 파란색이다 아무것도 안 돼 어이 뭐야 자동화됨 서비스 콘솔로부터 터미널 잠금 해제 그러면 이거 가 안된다는 거네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입니다 안 열리네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닐까? 아 이걸로 창문을 깨라고? 어 깨진다 깼어 아 오케이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상은 도움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저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문 열리는 거지 열리네 여기 왼쪽에도 뭐가 있는 이거 뭐야? 으 녹물 떨어진다 녹물 오 쉣 기름인가? 화장실이네요 남녀 고.. 공용이야? 설마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네 어우 왜 이렇게 어 파리 소리 봐 썩었네 완전 여기 황폐화 됐네요 그죠 이거 뭐죠? 데이터 버퍼 사용 가능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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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화 녹화 녹음 돼있던 얘기를 듣는건가요? 이게? 헐 신기하네 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어 여기 뭐 있다 휴게실 관측탑 관찰터널 보안실 기계창고 경고 화상 물질 만지지 말 것 여기가 있는 곳이 로봇 정박실 수리소 창구 뭐야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영 좋지가 않아 이거 보니까 왜 지지직거리지 화면이? 파토스 옵실톤 뭔가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막 지지직거려 왜이래 오 가까이 가면 안되겠다 어우씨 안되 안되 가까이 가지 말자 여기가 어느 구역이야? 로봇 정박실인가? 수리소인가? 주의 한발짝 물러나주세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입니다 아직 문이 열리진 않네요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얘를 한번 가까이 어 앉을 수 있다 뭐야 불편한 숨소리라는데? 기억을 읽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나 뭐 주인공이 로봇이랑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뭔가 이상한거 아닌가? 불편한 숨소리가 맞을까? 근데 기계음 아닐까요? 어 그래 뭐야 왜 이상한 소리 나는데? 헥 얘 어디갔어 한명 여기 있던 애 없어졌어요 기름 자국이 호 손으로 돌아다니는거 아니겠지? 처음부터 이런 막강한 애들이 나올 수가 없지 게임인데 어 쟤가 문 열렸다 아 쟤가 문을 열어놨네요 여기로 가는거네 어 문 이거 부신거야? 헐 헐 헐 힘 개쎄다 로봇 문 아예 아장면이네 여기는 수리소로 가는 길이네요 화렷바 일전소 기계경랍고 수리소로 가는 길이네 여기가 수리소인가 봐 전기 위협 전기 위협 안전장비 없이 기계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 괴물이 여기로 갔을거야 으악 깜짝아 제발 헐 발생 발각될 확률 뭔 말이야 나 걸리는거야? 헥 지직거린다 어디 있나봐 하하 ș 나 걸린거 아니죠? 어휴 셰잇 아니 저거 작동해야될거 같은데 길이 여기밖에 없어 내가 해야될거야 이게 어 맞은편에 있는거 아니겠지? 오케이 이거 뭐야 옴니툴... 버전 2.5 옴니툴은 컴퓨터 기반 시스템 접속 관리 및 조작할 수 있는 첨단 인터페이스입니다. 옴니툴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주 슬롯이나 보조 슬롯에 칩들을 밀어넣어 주십시오. 옴니툴 이게 엄청 중요한 아이템인가 보네요. 탭을 통해서 인벤토리를 열 수 있습니다. 탭 탭 눌렀는데 왜 아무것도 안나오지? 사람 시체잖아 이거 목이 없어 헐 헐 여기로 가는거구만 헐 헐 헐 헐 헐 뭐야 뭐야 어우 씨 깜짝놀랐네 여기 위에 지나갔나봐 괴물이 어 왜기로 가는거네요 아 이 옴니토를 대는거구나 카드같은거네요 키카드같은 역할이네 어? 출입 거부됐다는데? 감마좀 올려달라고요? 하긴 뭐 어두운거 못보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됐지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워낙 어두워 지금 보니까 아 맞아 옴니톨 그 처음에 거기 지점으로 가야되나보네요 옴니톨 이거 가지고 어 근데 이렇게 뛰어도 되나 몰라 어 오 쉣 뭐야 지금 불빛 쓱 지나갔어 멀리 여기 엄청 불안정한 곳이네 여기죠 옴니톨 대는거구나 여기다가 옴니톨 대는거구나 여기다가 서비스 컨솔 업투룸 3 인클루지 파일럿 시트 액티베티드 뭐야 시스템 상태 뒤로 이거 뭐야 3 진행 주 4 옴니톨 툴칩 설치하기 어 루이스 뮬런님 반갑습니다 이게 루이스 뮬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건가봐 가지고 계신 옴니톨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툴칩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툴칩 없이는 어 사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기지간 보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권한을 획득하시려면 툴칩을 삽입한 다음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툴칩이 없잖아 맞지 DNA 피질 칩 설치하기 이것도 없네요 툴박스 열기 오리니테이션 오리니테이션 그런거 같애 유심칩 같은건가봐 옴니톨을 단말기에 밀어넣고 뚫고 들어갈 방법이 있는지 쳐다보래요 이제 흉 dedans 혹은 장비를 잘 챙겨 둘 것 같애 뮤지컬이 필요한 편 어형 아 어떤 cosa 장비를 잘 챙겨 둘 것 같애 이 사람 사무실이 세타있대요 어... 나중에 뭔가 들리는 곳 아닐까? 물품 어... 그래서 칩... 뭐야 이게 칩이야? 음... 옴니 툴 툴칩 설치하기 사비를 어... 이걸 사비를... 어디다 하지? 여기... 아 깨었다 됐어요 더 챙길까? 하나 이상 못 챙기네 옴니 툴 툴칩 설치했어요 업데이트 뭔가 유심 칩 같은 거군 툴칩 업데이트 됐네요 됐으 잠깐만 그러면은 대뇌 피질 칩은 어디 있는 거야? 이거는 없네요 대뇌... 대뇌 피질 칩 그죠 이제 우리는 아까 거기 열고 지나가야 되는 곳 있죠 입력 안됐던 곳 거기로 가야될 것 같애요 호 호 시윽 뭐야 어... 뛰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소리가 엄청 들렸어 아우.. 진짜 뛰기 무섭다 이거 어 여기 근처에 괴물이 있을 것 같은데 있겠지 이제 머리에 부딪히면 안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 이제 이 옴니툴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인식을 할 수 있겠네요 우와 밟다 여기 닫아 어 다시 못닫네 시간 지나면 다치겠지 화물 적재 금지 바다에요 여기 헐 언더더씨야 언더더씨 언더더씨 데이터 법보 사용가능 또 기억을 읽을 수 있겠네요 세타로 가는 동안 아까 세타의 사무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도 가이드 해줬던 컴퓨터 안에 녹음했던 사람이 옵실론이 뭐야 옵실론 옵실론이 엄청 뭔가 비중있는 괴물 같은 로봇인가 여기 근데 대부분이 다 기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좀 미래 같지 않나요? 맞지? 미래에 냄새가 나 과거는 아닌 것 같애 그래 사람은 없는 것 같애 여기가 어 보안실이 있는 곳이네요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한 사람은 누구지? 넘만 난말고 너 난말고 너 뭐 뭐야 누구야 누가 말하는 거지? 왜왜왜왜왜 뭐야이 징그러운거 만지니까 이게 회복하는거라구요? 헉! 탈적소리 아닌가? 오케이 이거 또 간다구요? 무슨 소리야 나 처음하는데 에헤헤? 제가 그렇게 수준급 연기실력을 갖고있지가 않아요 헐 여기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이만..이거..이 조..이..이..이..이..이.. 뭔가 조..엄청 키 작은 사람인가? 이걸 돌수가 없는데 원래 이렇게 기어가고있으면 사람이 호! 제발 뭔가 온다 여기가 로봇조립실이네 아래..아래가 거긴가봐 배기실 왠지 그냥 쭉 가는거 같애 느낌이 오늘 핏자국인줄 알았네 아니네 아 여기로 가는길이 아니네요 여기 트랜스포머 보고싶다 트랜스포머 아 여기가 길인가보네요 엇 엇! 뭔소리야 왜이렇게.. 지.. 더럽냐 이거 이거 아 기름이..기름이라고 해야될까요 녹.. 녹..녹물 아니야? 녹물? 기름..이라고 해야되나? 어 촉진아 어 촉진아 새어나오는 구조제를 건드리지 말 것 어..WAU와 구조제의 효과 확인되지 않은 특이점은 SSE월첵시액이 보고됨 뒷면도 있나? 없네 어 불편한 숨소리 설마 얘한테 말했던건가? 그 녹음된 또 처음에 녹음된 아 로봇한테 들었던 소리 있잖아 불편한 숨소리나 했던 애 얘 아닐까요? 라디오 신호 차단됨 전력 부족 들..들릴리가 없지 로봇인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빼는건가 설마? 어 얘기한다 다시 깨워줄까? 어 못깨우네 이것도 빼는건가봐요 어 미안 이래야 진행할 수 있을거 같애 헥 헐 죽었다 근데 일반 로봇은 아닌거 같애 로봇인데 뒤에 막 산호같은게 있어요 맞지? 좀 징그러운거 붙어있어 로봇을 조종하는 숙주같은게 있나? 응 됐다 S1 S2 어 버튼있네 뭐야 뭐야 어 이거 뭔가 풀어야.. 내가 해야되나본데 아 오케이 이게 맞는거 같애 요정 냉각재가 올라가고 발전기 작동 됐네요 어 다 켜진다 어 호! 쉿! 헐! 내가 뭐 잘못했나봐 아니겠지? 작동 잘 되는거 맞아? 리스본, 포르투갈, 카디즈, 스페인, 델타기지, 세타기지 뭐야 이거 기지국 상태가 다 오 람다기진 작동중이다 어 누구지? 흠 듣고있어 아.. 아프슬롯?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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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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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터린? 아.. 사이먼 제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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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총 쏜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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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우실론에서 람다기지이랑 연결하는거네요 위층에는 통신장.. 거기로 가래 위층에는 통신센터로 가래요 어.. 셰... 뭔가.. 혼자서 엄청 열심히 해야될것같은 기분인데 아까 아프리카 화면 잠깐 멈췄었나요? 요즘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대요 운영자님이 말했어요 이건 뭐야? 굽실론 상태 다른 BJ들도 그런 현상들이 있대 화면 멈추는게 방폭문 방폭문 눌려질 수 있음 문에서 피키시오 경고 구압증기 여기는 못 지나가게 되었네요 깨져서 오 깜짝아 사다리 포개졌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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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착한 애는 아니라는건 확실히 알겠어 쟤가 왔던 길로 들어가야될거같은 기분인데 미더덕? 미더덕이라뇨 이사람아 위로 올라가야되려나? 일단 쟤가 왔던 길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싸 잘못들어왔다 밑층으로 올라가는게 맞나봐요 오는거같은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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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냥 가길 불빛 보이지? 어 돌았다 올라가는거네 이게 뭐지? 아 문 열리는거구나 아! 이 스팀 때문에 지금 못지나갈거같은데? 스팀 꺼야된다 스팀 아 저기 돌리는 밸브가 있구나 저기 쭉 가야되요 저기 있는데 기다려 일단 쟤가 한바퀴 돌 때 쟤가 작동해야되는게 맞는거같아요 아니면 이 소리로 유인할수있으면 이거를 저기다 던져 아 소리 못드는거 너무 멀어서 못들었나?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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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 헉 큰일났다 제발 걸린거 아니겠지? 야 걸렸잖아 이거 나한테 온다 아닌가? 아 저 소리 들으러 간거구나 아 박살나가지고 데려가 이거를 들러서 뛰어 던져 저기로 간다 소리듣네 애들 애들이 빨리 가 어우 드디어 역시 난 게임을 잘해 오케이 안전하다 이제 주의 충돌 위험 완전히 다칠 때까지 뒤로 물러서십시오 여긴 어디일까요? 흑 뭐야 으엑 어 뭐야 어 어 로봇이 말하네? 에이미 로저스를 찾고 있어요 난 에이미와 로저스가 아니야 근데 나 좀 둘러볼게요 폐쇄 프로세스 시작됨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로 확인하십시오 음 비닐번호 모르잖아 설마 쪽지 뒷면에? 역시 비닐번호를 몰라 이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구요 어 누가 그림 그렸나봐 잘 그렸다 작동이 안되네요 아 저기 열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네 여기에 직원용 카드가 있다거나 뭐 그런거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기억을 읽을 수 있는거죠 주인공은 무슨 상황이었을까 도대체 엄청 긴박한 긴박한 상황이었나 본데 아 화난게 아니라 아이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본거에요 네 집어 던지는게 아니라 됐지 여기는 뭐 확인할만한건 없는거 같고 나갑시다 딱히 뭐 눌러줘야될게 없네요 어 여기도 열리는 문이 있네 아니야 여기는 나중에 갈래 여기 먼저 가 어 뭐야 로봇이 말하네 진짜로 칼샘켄 빙거린이시죠 휴대아 깜짝 앗하내 헤헿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all you Are you? 어 You knew That makes us slightly less weir Look I'm obviously hurt If you see anyone else around Just tell them where I am So Where are you exactly Are you for real? I'm right here At the end Look at me 와 로봇이 자아를 가졌나봐 외모지상주의 뇌를 스캔해서 로봇을 넣었다구요? 도우미의 땜질이 되어있대 그래 로봇안에 갇힌 것 같애 왠지 뭔가 여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고 있네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래 어 여기 뭔가 작동시키는 거 있다 어 어 어 어 미안 그냥 죽여야 되는 거 아닐까? 어 아야야야야야 하지마냐 죽이지마 굳이 죽이지 않아도 그 느낌이래 어 미안해요 헐 고장났나 여기 안갔던 길이죠 어 어 어 뭔가 숨는 장소 같이 생겼네 헥 어 샘캔 칼 얘가 그거잖아 그 처음에 뭐 사무실 세타로 오면 자기가 있을 거라고 개 아니야 샘캔 칼 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 아 기계 이름도 샘캔이야 아 기계 이름도 샘캔이야 세타로 갑니다 세타로 갑니다 헐 헐 헐 헐 오 쉣 뭔가 두렵다 뭔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여기 안 열리는 문이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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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새 등답하라 우리는 욱실론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봉인했다 망쳐버리지 말라고 에이미 아자로 칼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욱실론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봉쇄를 하고 있나봐요 그쵸? 어 아자로 에이미 에이미네요 에이미 아자로 흑노나네 헐 여기 열 수 있는 문인데? 유지보수 일정 그래 여기가 욱실론기지 아 에이미가 없잖아 일단 여기 문을 한번 열어볼게 안 열려 고장 났네 음 저거 열면 쓰나미 몰려오는거 아니냐고 아 이 카드가 IP라고요 한번 가볼까 한번 여긴 누구 컴퓨터일까요 어 잘못된 로그인이라는데 카드에 아이디가 있다고요? 뭔소래 카드가 나 탭 누르면 뭐 나온다는데 탭이 안 눌리는데 아이템 어디서 보죠? 기다려봐 옵션 보자 아 아 기술장 아 아 아 물품 탭인데 이거 왜 탭이 안 먹히지? 뭔 말이야? 아 다시 가서 봐야 된다고 아 가져온거 아니에요? 왜 아 0722 0722 아 맞네 사원 저기에 비밀번호 아이디같은거구나 아 0 0 0 0 0 7 2 2 확인 입력 확인 어 칼샘캔 됐어요 메일 어 전력생산라인이 확보되었습니다 발전기가 계속 작동되도록 로봇공장을 봉인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시스템은 전부 내렸습니다 만약 누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전류조정기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연결이 안됐네요 파워부족 아 어쨌든 이걸 내려야 되나봐요 여기는 문이 막혔거든요 못들어가잖아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전력하는거 있잖아 하늘을 저는 내려야된대요 그러면 쟤 죽을텐데 창고 켜기 일단 켜놓고 직원 그거 하지말라 했다고요? 뭐 일단은 로그아웃하고 확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수 전력관리자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해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아까 그 샘 칼린 말.. 아니 뭐지? 남자 말고 여자는 비닐 번호 뭐였더라? 잠깐만요 0735네요 0735 그럼 여기 컴퓨터겠지? 0735 확인